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아침은 거르고 커피숍에 들러서 하루를 시작해 요즘 이상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누구말로는 너 요즘 너무 예민하대 여전히 사랑은 어렵고 전화기 속옛날 사진들 보면서 하루를 보네 내가 너를 아니까 더 이해가 안 돼 하루에도 꾸며 번씩 그때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여전히 넌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 나는 잘 지내여 전 말이 좀 없어졌어 사람 만나도 재밌지가 않아 여전히 하루는 버겁고 내일이 오면 또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난 또 하루를 견뎌 내가 너를 아니까 더 이해가 안 돼 하루에도 꾸며 번씩 그때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여전히 넌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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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